c2 에 눌러 germs reach 왜 안녕iff 엠 Katie 되게 뒤캡니다 저희가 은 피윌이 이제 니얼을 하고 검진투로 이제 나아가잖아요 내 맞아요 생물 위주로 많이 이때ugu 임애레가 되죠 교ritos 멱 했던 네 아침 요 e라 이런 도트 tl dragon 연자도 마이 축하했고 4 기본 베이스accord 중 중에서 더 저희가 없는게 생각보다 많았 어요 아 그렇죠 그런 용으로도 다 즐게 늘렸습니다 그리고 제들의 지속적으로 계속 수입 기회를 하고 수입을 계속 할 거거든요 국내에 저희만 단독으로 들어온 종류 좀 있을 거고 그 시기에는 뭐 계속 그럴 순 없겠죠 이 시기에 우리가 단독으로 저희가 판매하는 것도 있을 거니까 계속해 지켜봐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건 좀 이제 용품이랑 좀 달라서 용품 팔 때랑 시즌 1이랑 좀 달라서 유선전화 연결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이렇게 문의 나 답변 주시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유선 연락을 너무 주시고 좋은데 그 저희 담당자님 전화 받은 단단자님이 1통을 받으면 한 분이 거의 1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통화를 하시니까 다른 업무가 전체가 마비가 돼 버려 드려고요 그래서 안되겠다 카카오만 플러스 친구 애니멀로 치시면 나오고요 뭐 다 소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 긴급한 상황이면 그 톡에다가 진짜 이건 긴급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통화를 드리던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즌2 기대해 주시고 많은 생물 또 기대해 주셔서 또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티비의 테드 디케이였습니다 안녕 끝 아